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서 관심을 보이고 이게 뭔지는 저도 몰라요. 서명서가 있는데 영어야 어? 케이크가 왔어? 끝났어? 몇 시야? 끝났어? 다 먹었어? 끝이야? 몇 시야?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니? 취했네. 깻잎에 취했어. 다 먹었어. 다 먹었어. 하랑 이해한 건가? 응. 대기실에 앉아있어. 대기실에 앉아있으니까 2인자 등장. 2인자 등장했습니다. 1인자가 다 녹아난 다음에 놀 수 있는 2인자. 야 거기 누워있으면 어떻게 해? 끝이야? 2인자. 관찰하기로 했어? 갑자기? 그때 그거랑 움직였어. 너무 쉽게 노는데? 좀 격렬하게 놀아줘. 아니. 격렬하게 놀자고요. 역시 신상. 신상 매쉬. 신상 매쉬 등장. 똑같은 원리 잡물감이지만 새 거라고 또 관심을 갖습니다. 끝이야? 끝이야? 아 카메라가 비어가지고 흔들리네. 끝이야? 끝이야? 장난해? 형한테 귀여운 줄 알아요. 아니 아니야. 아 집사가 졌어. 집사가 고양이 졌어. 아니야 선아 그거 아니야. 나한테 귀여운 줄 알아요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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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ordi 나